사랑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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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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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가? 이..내가 왔어 최선을 다는 최고의 앨범 박수야 너 랩할 때 사투리.. 혹시 고양이.. 서울이요 DJ DROP THE BEAT 야 테레비 나오는 거 잘 봤다잉 이 얼굴이? 응! 서울에서 정살이 그만하고 내려와 국민학교 통장도 몰라보는게? 기억이 안 난다 알아보기 싫거지 박수가 날 되게 좋아했네 기운X 주인도 되겠습니다 형님 친구 아버지한테 혐의미 모여 이..정신 나간 놈아 어우 못갔네 아 나 씨름 찍어봐 아이 번호 바꿔야 돼 뭔 일이 있었냐 마께서? 지지마 지지마 언제까지 평생 피해 다닐 것이여 니는 정면을 안 봐 너도 고향을 지워버릴 것 같구나 도미와냥 컨실렉스 그런거 모르지? 간낭하게 살지 못해도 굳이 살지는 말이야 아아 이XXX 자네 직업이 뭐여? 래퍼요 뭐 퍼? 뭘 푸가죽도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